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신축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갑스롤은 이 말일이 지나도 계속 이어집니다. 월초부터 다음달 월초까지 이어지는게 절기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음력이 아니냐라고 상담할 때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사주는 음력으로 주셔도 저는 또 다시 양력으로 변환을 해서 절기를 봐야 되고요. 자 먼저 갑스롤에 대해서 또 하고 지나갈게요. 네 신금이 9일 지나갔고 짧지만 정화가 3일 지나갔고 그리고 무토가 이제 18일. 저희는 이 무토기간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세는요. 이거 정확하지 않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는 30%만 참고하세요. 30%도 안 맞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막 댓글 제가 한 번씩 쭉쭉 훑어보면 안타깝습니다. 아 참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오늘의 운세만 하고 제가 월별 운세 같은 거는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너무 운을 맹신하시고 하나도 못 맞췄다 이런 댓글도 제가 보는데 그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본인 개인 운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태어난 월도 봐야 되고 태어난 달도 봐야 되고 심지어 이 날짜 뒤에는 시간도 있어요. 어떤 생시에 태어난지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왜 30%냐. 35%? 퍼센티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또 나머지가 또 운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자하고 같은 사람이 몇백 명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운세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게 운세 방송이죠. 자 그러면 간목일간분들부터 볼까요? 오늘 간목일간분들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정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게 시비라던가 경쟁자와의 대리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이 추기라는 거에 이제 착안을 보는데 이 추기 들어온 날은요. 지금 임묘되는 글자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정화가 임묘가 되고 기토 세워서 쓰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기토가 또 추기에 임묘되고 그리고 경금도 임묘가 됩니다. 이게 시비랑 대리분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대리분은 나보다는 상대 조직, 상대방한테 훨씬 큰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아요. 경거망동 하시게 되면은 오늘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기 유부남, 유부녀 이런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만 운세를 지금 푼다고 누가 조언을 또 주셔가지고 싱글분들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 넣을 거예요. 싱글 연인분들, 아직 결혼 전인 미혼 남녀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여자분께서 크게 실망하실 수 있는 하루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편관이 쇠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 인물들, 가까운 인물들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동료들, 함께 일하는 경쟁자들, 또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 또 두루두루 더 나가면 자식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성맞춤의 지원과 응원을 받게 되는 매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을목분들의 오늘 운세고요. 이제 화일관들 넘어가 볼게요. 병화입니다. 병화일관분들은 정제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 경제활동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발전을 하게 되는 운이 들어왔어요. 특히 어제 아팠던 분들은 건강이 오늘 한층 양호해지고요. 기본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운세가 안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제 잠깐 가볍게 아팠던 분들은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루. 그리고 어제 일이 없어서 쉬었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은 일을 획득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이미 얻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개인은 안 맞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정화입니다. 정화일관분들은 편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계약이라던가 소속, 본인의 신분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게 심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시기 자체가 변화가 안 된 분들은 내년 초까지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게 번복이 될 수 있어요. 변화는 될 건데 결정됐던 일이 다시 틀어지고 또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소속 변경되는 이런 큰 업무 관련 일들이 변동이 내 마음처럼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A 방향이었는데 전혀 다른 B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싱글분들 특히 남자, 여자 아직 결혼 전인 분들 이성 친구의 연락 두 절 그리고 맹목적인 잠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연결 안 되고 없는 번호라고 뜨고 차단당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 좀 화가 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성 간에는 아직 연애 중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 회사 조직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방향 자체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요. 본인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협업과 설득에 매우 매우 유리한 하루고요. 업무 협조에서도 본인이 원하던 목표 원하던 협의 이런 것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거래처의 어떤 미팅 바이어와의 어떤 협의 화상회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리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토 볼까요. 기토 일가는 오늘 식신이 올라왔죠.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식이 게으르고요. 또 이기적입니다. 그걸 진짜 몸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날이고요. 또 싱글 기토 일가는 분들 쇼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름의 신이 강림을 하셨고요. 상대방 이성한테 고백한다던가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요. 주변 이성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닿지 않고 내 마음이 또 내 머리와는 상관없이 나의 표현이 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스토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그래서 웬만하면 표현하시는 거는 중요한 프로포즈나 이런 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백도 마찬가지. 이제 경건 보겠습니다. 경건분들은 겁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한 공간 안에 묶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다거나 또 출장을 가셨는데 비행기라던가 기차가 갑자기 앞 노선이 사고가 났어요. 혹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장소에 발이 묶여요. 그리고 또 사업 동업자 경우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오늘까지 연락을 주거나 통보를 해야 되는 날인데 당일에 계속 번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동업자. 그래서 결정을 미루게 될 수 있는 황당한 일을 내 입장에서는 겪을 수 있는 하루고요.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미 결정된 일들이 캔슬이 되고 혹은 보류가 될 수 있고 캔슬되고 미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신근보겠습니다. 신근분들은 똑같은 글자가 나왔죠. 비견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적인 투자를 받게 되거나 제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주변에서 본인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연락이 계속 긍정적인 부분이 쏟아지겠습니다. 같이 일하자.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 이런 연락이 또 올 수가 있고 사업가는 다른 방향의 컨텐츠나 다른 방향의 사업 제의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고요. 직장인분들은 설득해야 하는 일들이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나는 정작 수월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띄워야 되는데 어떤 강성 민원권이 들어와서 내가 직접 사과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위에 사람한테 그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아랫 사람한테 그 업무가 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들어왔고요. 또 본인의 일보다는 주변 도움과 응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매우 매우 반가운 날이 되겠습니다. 또 또 신근분들 중에서요. 이제 오늘 좀 운이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되시는 분들은 귀인을 만나게 되시는 분도 계세요. 회사 소개 같은 것도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귀인이 이제 이성적인 귀인도 될 수 있어요. 평생 반려자가 되는 분을 또 만나시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운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일간인데요. 임수분 임수 임수일간은 정인이 쇄지에 앉은 날인데 보험을 계약을 맺게 되시거나 거래를 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내 일적인 업무 내 회사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는 분도 계시고요. 유산이라던가 혹은 법적인 금전적인 상속 포기 상속 양도 그런 처리 절차를 매듭을 짓게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 힘이 없었다면 든든한 법적인 보호망을 오늘 갖추게 되는 날이에요. 또 전체적으로 전문가나 연장자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사회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 주부라던가 아니면 휴직을 해서 현재 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길을 가다가 작은 돈 마트에 갔는데 누가 아시죠? 마트에 보면 가방 같은 거 넣는 보관함 있잖아요. 그런 보관함에 동전을 넣었는데 누가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액의 돈을 또 소액의 돈을 주울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임수분들의 오늘 운이고요.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인간관계 또 학업 업무 관련해서 너무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의욕만 앞서고 정작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일의 순서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엉망되죠.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또 본인은 신중을 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10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나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1시간 가까이 더 지연이 될 수 있고 2중 3중고를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난감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개음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11월 1일 운세 영상 찍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